나는 공동대표 명암 봐주고 이쪽은 실장. 258기야 뭐야. 그런다고 돈도 안 줘요. 콜. 사무장님 계약서 주세요. 오케이. 같이 해달라 그랬지? 예, 제 이름은 허지철 나 플러스완이야. 응? 이건 또 뭐야? 계약 기간 중 순결 유지? 혹시 드림 오피스텔 이후에 여자랑 찾니? 뭐요? 세다. 와. 내가 이걸 왜 말해야 되는데? 이거 사생활 치매야? 그쪽 사생활엔 관심 없고 그게 확인돼야 영매로 쓸 수 있어서 그래. 뭔 거지 같은 소리야? 우리 일은 음향의 조화가 가장 중요해요. 영매의 양기가 오염되면 음기가 강한 원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앉았어요. 드림 오피스텔 때부터 제가 쭉 붙어 있어서 아는데 앉았어요. 아 근데 홍 사장님이랑 단둘 있을 때는 내가 못 봤는데 그때 두 분이 미쳤어? 참새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케이. 순결 유지 조항은 확인됐으니까 계약하자. 순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순결 유지 조항은 확인됐다. 순결 유지 조항은 확인됐다. 아무 말도 하지마. 응?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지마. 응? 하지 말라고. 숙소 숙소 찾아놨다고. 이 순결한 녀석아.